성능은 물론 편리한 사용 때문에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품마다 가열 성능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 등이 있어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제품의 품질은 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이인표 생활경제 큐리에이터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가정 내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인데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인덕션 레인지는 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사고 이런 안전성 쪽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단순히 안전성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주부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가스레인지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에 비해서 쉽게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조리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청소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 주부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과거에는 내가 이사를 한다고 그럴 때는 대부분 새로운 산림을 좀 장만하고 싶을 때는 TV, 세탁기, 냉정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뽑으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덕션이 상위순위에 랭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 인덕션 제품들. 그런데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래서 소비자 보원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기에는 10개 브랜드 제품의 대표 상품 10개를 시험 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물이 얼마나 빨리 잘 끓느냐는 가열성들, 소음, 표기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제품별로 가열 성능에 대해서는 쿠첸이나 LG전자, SK매직이 우수하고 가이타이너나, 린라인, 일레트로룩스, 해피컬, 일로 등이 양호하고 매직 셰프, 쿠크 등이 보통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좀 따져봤는데 가장 좋은 일로 상품하고 SK매직 상품하고 1.5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실제로 이러면 전기요금도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별로 최대 소음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5개 제품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쿠첸, 쿠쿠, 해피컬, 이예로 SK매직이 양호하고 우수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인덕션 레인지 제품인데도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 시험 대상 제품 중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점까지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피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터치로 발열이 된다 해서 부적합한 점을 받았는데요.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는 두 번 정도의 터치 과정을 거쳐서 발열이 돼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어긴 거고요. 일렉트로룩스하고 일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표면에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수현 성적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공지청정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인적 손 레인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가정에 보급되는 시점에서 이런 조사가 좀 미리 나오면 참고적으로 해서 소비를 할 텐데 살 분들은 거의 다 사셨거든요. 특히 거기에 일러라든지 일렉트로룩스 같은 경우 독일 제품들은 주방 명품이라는 우리 인식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보다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해피콜 같은 경우는 단종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룩스 같은 경우는 영문포기를 한글로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판매를 하겠다고만 했고요. 그다음에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SK매직. 이건 뭐냐? 물 가열을 할 때 시간당 220와트 이하로 돼야 되는데 250와트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판매 중지를 일단을 하고요. 문제점을 계산한 후에 판매를 하고 일단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교환 후에 소비자원에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덕션 레인지에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주부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외근상에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인덕션 레인지가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판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인덕션에서 전자 자기장을 일으키고 인덕션 전용 농기에 철 성분이 만나서 용기 자체를 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크면 큰 부분만 데워지는 거고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만 돼서 하이라이트보다는 전기율이 좋은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인덕션 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이라이트는 반대로 아무거나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덕션 레인지 전용 기구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리를 끝난 후에 상판의 온도가 잔열 평균 기온이 한 85도 정도 되니까 화상 염료 있을 수 있고요. 40도까지 냉각되는데 한 26분 정도가 소요된다니까요.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리대 상판에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게 되면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고장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인기 끌고 있는 인덕션 레인지 제품별로 성능과 소비량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